대전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시의회 발표에 따르면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 등 주민 대표 역할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26.5%, 만족한다는 의견이 21.9%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. 조례체 개정 등 입법 의결 역할과 예산결산 심의 역할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견제 감시 역할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.